신청곡을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지큐 신청곡을 한 줄을 제치이는 키스로 보냈다는 의미로 뮤지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지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 송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뮤지큐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에서 지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스트 다나카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거든요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요겁니다 볼 옆에다가 부채처럼 손가락을 펼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꼬츠미남 네 다나카상 함께합니다 아닌데 이제 통역사가 없는데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요즘은 한국거 활동 많이 했어 한국어 거의 뭐 한국인처럼 하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다 알아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오랜 기간 한국에서 내안을 하고 계신데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한국에 그렇죠 가끔은 일본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한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더 열심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될 거를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때요 참 오랫동안 무명 시절도 있었는데 소데스네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크게 인기가 많을 정도는 거의 뭐 지금 센세이셔널을 센세이셔널을 그렇죠 두 번째 게 맞는 거죠 센세이셔널을 이게 맞죠 맞습니다 붐은 지금 뭐 거의 뭐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하나의 아이콘이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정말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아카 이제 서른 살이 됐는데 서른 살 인생에 정말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얻어본 적 그 관심은 처음이라서 조금 무섭습니다 94년생인 거예요 여러분 단아카가 94년생 우리 94년생 하면 우리 혜리 수지씨 크리스탈씨 아이돌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데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 쏘데스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얼마 전에 수지상이 네 어디 너튜브 채널에 나갔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단아카 이거 해줬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수지상이 단아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돼 그래요 우리 카자하씨 릴사라피메 카자하씨도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도 뭐 다른 영상들 뭐 있었는데 아마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 애니메이션 장르가 조금 다른가요? 장르가 좀 다른가 아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정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예예예 단아카는 조금 코믹크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꽃입니다 멋있어요 정확히는 꽃ですね 제가 그 발음이 안되더라고요 꽃ですね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면 아마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신류라님 왜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 낚는다는 의미로 단아카인가요? 저도 단아카한테 낚였어요 이름을 만들게 된 단아카 어떤 의미죠 처음에 생각하신 건지 아 쏘레스네 이름을 만들고 자시고 할 수 없는 게 부모님 성입니다 단아카는 네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그대로 단아카 유키오이지만은 네 네 성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단아카로 한국에서는 김씨 이씨 그렇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이혜리님이 단아카 마지막으로 머리를 언제 감았나요 오늘은 안 감았습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되셨을까요 머리 감긴지 머리 감긴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열린 결말로 가겠습니다 아 열린 결말로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나 이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열린 결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인들도 잘 쓰지 않는 단어나 문장을 썼을 때 그렇죠 놀라죠 굉장히 고마워하고 네 어떻게 외국인이 저렇게 하냐 하냐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단아카 잠을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한국어를 분석하고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놀랄 때가 많거든요 아니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단아카의 첫 내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내양 콘서트 이거 정말 의미 있잖아요 맞습니다 객석이 꽉 찼던데 매진은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원래는 하루만 하기로 하고 우리가 티켓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트래픽 트래픽 대신 매진이 돼버렸고 아 안되겠다 싶어서 나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틀을 더 네 근데 또 날이 났죠 바로 솔드아웃도 돼버리니까 아 단아카의 인기가 정말 대박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하루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뭐 인천 성남 부산 수원 창원 대구 광주 울산 아니 저도 못 가본 지역 여기 엄청 많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다 근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콘서트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첫 내한 콘서트더라고요 뭐가 재밌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면 내한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94년생이면 우리가 내한 콘서트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써야죠 아 그냥 콘서트라고 하죠 이게 내한 콘서트가 아 예 아니 뭐 마룸파이브나 어 내한 콘서트 골드플레이 그렇죠 내한 콘서트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 내한 콘서트입니다 그런 겁니다 다나카도 외국 아티스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한 콘서트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나카로 네 내한 콘서트 당장 내일 대전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대전에 혹시 가보셨어요 대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인생 첫 대전 네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기대되나요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 대전 대전 엑스포 꿈은 꿈을 돌이 꿈을 돌이 꿈을 돌이 그런 걸로 유명을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때 와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는 게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 맞아요? 맞다고 하던데 그렇게 맞겠죠 믿어 있지 그러면 아버지 거짓말 하십니까 이럴 순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었을 뿐 본인은 가본 적이 없다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여러분 내일 대전 콘서트 우리 다나카의 내한 콘서트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참 다나카 와스레나이 이 곡은 SBS가 심히 부적합이라 그래서 이제 노래가 나갈 수가 없고요. 다나카와 인연이 깊은 나몰라 패밀리 음악으로 퀴즈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나카시가 직접 읽어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갑니다. 김 장욱가 퀴즈를 만들어서 보내줬소.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려요. 문제 나갑니다. 추성우 흔호의 딸 사랑이가 숙제하기 싫다고 때를 썼다. 추성우는 숙제를 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죠. 추성우는 숙제를 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사랑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노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오늘 햄버거 세트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주세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사랑해요 이런 의미죠. 숙제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3076님 주셨습니다. 정답 사랑해요. 다나가 너무 웃기무. 너무 웃기죠. 이중희님. 숙제를 해야 하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됩니다. 김희연님. 사랑과 숙제해요 라는 뜻이죠. 나무랑 패밀리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사랑해요. 세 분께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햄버거 세트. 그리고 송지선님이 사랑 안 해.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랑 안 할 거야 숙제 안 할 거야 백지영의 사랑 안 해도 오답이지만 선물이 갑니다. 그리고 문정민님 주셨어요. 스윗드 써러우의 사랑 그 해. 그렇죠. 사랑 해. 이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3013님이 주셨습니다. 해야 해. 투피엠은. 해야 해요 할 때 해야 해로 배선비님. sg와나비 사랑 그 하자. 사랑 하자. 이거 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답이지만 접근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선물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혜님. 저 대전사입니다. 꿈돌이는 93년. 93년 대전 엑스포인데 단 아까 태어나기 전이네요. 맞습니다. 태어나기 1년 전에 한국 대전에서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효준님. 내일 단 아까 전국투어 첫 시작. 대전 충남대 공연 보러 일 마치고 자차로 3시간 반 달려가요. 거기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또 대전을 향해서 운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대전이 들썩일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3시간 반. 문효준님. 선물 가고요. 최승훈님 주셨습니다. 다나카상 저 내일 혼자 오사카 자유여행 갑니다. 일본 여행 팁 하나 알려주세요. 처음 가는 거라 걱정됩니다. 일본 여행. 이분도 근데 일본 떠나오신 지가 지금. 저도 좀 오래됐어. 그리고 저는 도쿄가 베이스입니다. 도쿄 출신이라. 오사카는 마치다 부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오사카는 잘 모릅니다.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 마치다 부장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와스레나이가 심의가 안 나서 부적합이라 이제 못 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김경욱의 넌 항상 나의 미래 이 곡이 나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욱이 영웅상 그가 정말로 결혼식 축가 행사를 노려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온 지 한 3, 4년 됐지만 한 번도 이 노래로 축가를 가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가고 싶을까요? 아 경욱상 그가? 네. 왜 가고 싶지 않지? 아니 이제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니까 가고 싶을까요? 본인이. 김경욱 씨가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의뢰해 주시면 또 축가를 부르러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내놨는데 의뢰가 한 번도 안 들어와서 이거 나가면 그래도 좀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욱 씨는 원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나가에 비해서 경욱상의 몸값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를 수 있네요. 몸값이 좀 낮으니까. 다다익선. 다다익선. 그래. 이런 말은 한국부 사람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전략입니다. 전략. 네. 좋아하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저도 여기에 놀라가지고 낚인 사람입니다. 김경욱 넌 항상 나의 미래.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는 단아가상과 제가 허밍을 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문득 바라보다가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조르테음감 박소연과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 쇼 듀엣 큐. 꼬치미남 단아가와 꼬치미녀 박소연이 만났습니다. 듀엣 큐 최초 외국인 게스트와 오늘 함께하게 되네요. 최초입니다. 허밍은 뭐 만국 공통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단아카 씨를 믿고 가는 거죠. 음악 하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뮤지션. 저희가 멜로디만 허밍으로 해드립니다. 잘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허밍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입니다. 너무 잘 준 것 같은데.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정답이 샵 1077. 정답이 안 오고 있어요. 정말로?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이 저희는 멜로디가 오늘 괜찮았는데. 더 많이 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오고 있나요?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힌트송을 준비해봤거든요. 힌트송 들으면서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송 나가요. 도너츠 잔소리 힌트송이었습니다. 김병곤 님이 주셨습니다. 나나카 님은 히라가나로 허밍을 주시니 어려워요. 아 그렇네요. 그랬나요?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 나가요? 다월아 님. 산을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아 이거를 그렇게 들으셨구나. 우리가 산토끼로 들으셨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들으셨나? 그 부분을? 정답을 알고 있다 보니까 단아카는 그렇게 들리지 않긴 하는데 이분은 산토끼로 들으셨고요. 김병곤 님. 다월아 님이 그렇게 주셨고 2774 님. 우와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기우고모 잘못된 만남은 나는 너를 믿었던 만큼은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렇게 들으셨구나. 이렇게 거의 한음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랩처럼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나를 많이 줬는데 운을 많이 해줬는데요. 2972 님. 백구지용 그 내 귀에 케네디 내 귀에 케네디 그루처럼 나를 꿈에 했니 목소리도 부드럽게 나를 녹여줘 이렇게 들으셨네요. 이러고 또. 그리고 김인자 님. 유키스 마늘마늘나니. 맞죠? 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만만하니. 이거죠. 이렇게 들으신 거죠. 뭐 이렇게 접근이 굉장히 좋았어 가지고 이분들은 오답이지만 선물 모두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을 오늘 뮤지션 오셨으니까 단아카상이 직접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아까 제가 적어놨던 게 어디 있지? 우리가 대본이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됐으네. 이걸 또 어디다 갖다 버렸지. 단아카상이.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십시오. 네네. 자 요기 여러분 노래 정답 불러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을 하자 그만을 하자 요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첫음을 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만하자가 더 낮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데 그만하자 이러시고 소리가 안 나가지고 단아치도 그거 맞추느라고 같이 내리긴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답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지향 님이 주셨습니다. 단아카가 볶음면 쓰고 물었던 아유 이무스롱의 잔소리 맞습니다. 7190님 정답을 아유 이무스롱의 잔소리 단아카 내일을 만나 단아카보다 조금 더 이쁜 꽃섬을 만들고 있어 오 꽃섬을 가지고 가실 건가 봐요. 꽃보다 단아카라는 공연 타이틀입니다. 단아카 콘서트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죠. 플라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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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름을 다 하면 다르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는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 또까.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명품 브랜드 아르마땡이랑 루이비땡이랑 근데 항상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고생 좀 됐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겨울이 임바크 했을 때 나나카의 시그니처 반파르티 조르지땡이니까 입어야 될까. 하지만 스케줄이 많아지면서 아플 수도 있겠다. 아프면 스케줄을 소화 못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엄청 두꺼운 펄을. 펄. 펄을 입고 다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탐나는 브랜드나 혹시 여기서 나에게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데. 앰버서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앰버서더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돌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혹시 탐나는 브랜드 있나요? 우선은 조르지땡이 계속 다나카가 어필을 했으니까 거기서 먼저 러브콜이 들어오면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두 달 정도 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브랜드로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어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다른 브랜드 뭐 어떤 마음에 두신 게 있어요? 아 루이비 땡. 아 루이비 땡. 아 그렇죠. 루이비 땡으로. 따라하려고. 하이. 네. 루이비 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동료들에게 있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앰버서더 꼭 되는 그날이 오길 바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에 혹시 스포해해 주실 거 있나요? 내일 공연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지금 굉장히 설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맞습니다. 좀 스포 가능합니까? 아 내일은. 네. 4월 4일에 나오는 나랑카의 아르 엔도 비. 네. 네. 노래의 노래를 처음으로. 공개해요? 공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월 4일에 싱글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싱글이. 빈스라고 정말 R&B로 유명한 뮤지션이가 있습니다. 비크방그의 봄은 여름은 가르 겨울은 거기에 작곡도 참여를 했고. 네. 정말로. 태양그의 바이브. 그 노래에도 작곡을 참여한 정말로. 완전 유명한 뮤지션. 이번에 또 블랙그라이브에서 같이 이번에 합작. 아니 그럼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목이? 지명그 해줄래. 지명그 해줄래. 지명그 해줄래. 그러면 지금 가사 좀 생각이 나시나요? 한 두 소절. 두 소절 정도. 카메라 보고 두 소절 정도 가능합니까? 아니 내일 이제 또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연습을 하셨죠? 이게 무대에서 공개가 될지 영상으로 공개가 될지는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열린 결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면 두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그 메인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지명해 줄래. 다나가가. 앞에가 뭐가 있었는데. 난 나 원해. 다 브랜드가 들어갔어. 잠깐만. 브랜드가 들어가요. 이건 브랜드 진짜 이거는 더 와슬의 나이보다 더 심의가 안 될 겁니다. 이건 대놓고 브랜드를 많이 넣습니다. 지금 하려다가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콘서트에서는 여러분 가능한데 SBS에서는 이게 심의가.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나오면 다 이거 삐처리해서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 순발력은 또 있지 않나요? 아 난 널 원해. 굿땡. 아르마땡. 보다 더. 남만을 위해 이 순간. 계속 노래. 춤추고 싶어. 나를 지명 그 해줄래. 덧가놓고 말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이런 굉장히 특별한 호흡법을 또. 다나카 시그니처 됐어요. 그렇죠. 이걸 직접 듣게 됐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페셜하게 다나카 씨가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AI처럼 감정 없이 읽어드립니다.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들어가서 들어가는 꽃가루를 나요. 벚꽃축을 더 크게 터뜨려. 굉장히 유명한 파트입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누구의 어떤 곡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힌트송 갑니다. 힌트송이었습니다. 라이트 벨벳 빠빠이 그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곡. 이동재 님이 주셨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보내주셨네요. 여기에 꽃가루를 날려 이 부분에 벚꽃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분은 가사에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네. 봄은 바람 후 휘나리며 꽃이 날리는 꽃 벚꽃은 입히 어렵네. 어렵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가성가 좀 약합니다. 김진택 님이 주셨습니다. 장그버무주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샤무프 향기가 느껴진 거야. 오늘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오늘. 이거 발음이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더 어려운데 6305 님이 주셨습니다. 방긋하는 소년단의 바타ですね. 네 바타. 스우스 라이크 바타 라이크 크리미널 언더커버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또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버터인데 버터인데 발음이 이 세 분께는 오답이지만 햄버거 세트 선물로 가고요. 정답을 공개해 드립니다. 정답 갑니다. 이거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상. 맞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영상입니다. 정슬기 님 주셨습니다. 정슬기 님. 레드 베르베르. 렛도 베르베르. 네. 빌 마이 리듬. 빌 마이 리듬. 다나카쌍 AI 흉내를 냈지만 리듬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2901 님. 렛도 베르베르. 빌 마이 리듬. 거스카르를 날려 아니죠? 매운 봄날이 될 뻔했네요. 그렇네요. 정지영 님. 다나카쌍 덕분에 더 많이 듣는 거. 렛도 베르베르. 빌 마이 리듬. 네.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아니 혹시 이 파트의 주인공 조이 씨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 없습니다. 한 번은 꼭 마주치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한 번 영상 지금 영상 있으니까요. 우리 조이 씨한테 한 마디 남겨주세요. 레드 베르베르 조이쌍 덕분에 다나카왕 한국에서 많은 대중 그들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돈도 벌고 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레드 베르베르 조이 씨에게 이 영상이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백예린의 산책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다나카 신청곡이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로 다나카 한국과 송 조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산책. 네. 다나카에게 산책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후벼판지 모르겠지만 좀 울컥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그전까지 조이 씨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끝곡은 또.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아니 조이 씨가 우리 솔로 앨범 저번에 솔로 앨범도 있고 한데 리메이크 곡도 많은데. 다나카가 전략적이지 못했습니다. 전략이 좀 약했습니다. 계속 한 군데로 밀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꼭 그 다음에는. 네. 백예린 씨도 만나면 너무 좋죠.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1778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이시꾸나래 이거를 정말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저메추도 하나 해 주시고. 저메추 알죠? 저녁 메뉴 추천을. 네네네. 그렇죠. 하나 추천해 주시고 오이시꾸나래 한번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나카는 지금 되는장지게가 꽂히는데 여러분들도 다나카와. 저도 이거 끝나고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나카랑 식사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맛있어지는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오이시꾸나래 오이시꾸나래 모에 모에끼. 정말 제가 아이돌하는 영상만 수백 개를 보다가 이 영상은 또 정말 너무 새롭네요. 오리지나르 되세요. 네. 오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다나카 출연한 라디오 방송 중 제일 잘 맞춰주는 소연 DJ님 이윤미님 주셨는데요. 오늘 저하고는 첫 만남이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아니 정말 자주 뵌 사람처럼. 아 그랬어요? 아니 미리 무슨 리허설 한 것처럼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허밍한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저도 그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앨범 계속 나올 거죠?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러브게임 꼭 찾아와 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너무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전극투어 내한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도 같이 다나카와 즐겨주시고. 3개월 동안 계속 그리고 티켓이 아직 안 나고 아직 자리가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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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